Q. 잠이 안 온다 뭐해? 잠이 안 온다고? 음.. 어떡하지? 나도 안 잘게 너 잘 때까지 그러면 내가 잘 잘 수 있게 자장가 하나 불러줄게 어때? 알겠어 그러면 불러줄게 잘 들어봐 그대 외로운 눈빛에 비춰진 내 모습 날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것 같아 내가 딱 그런 눈으로 그런 맘으로 그댈 보고 있는 거 그 맘만 알아주면 돼요 어쩌면 서로를 잘 알면서 외면했었던 지난 날이 많아요 그대의 노래에 항상 잘 부탁드립니다 그대가 더 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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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춰진 내 모습 날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것 같아 내가 딱 그런 눈으로 그런 맘으로 그댈 보고 있는 거 그 맘만 알아주면 돼요 어느덧 고요한 음악이 흐르네 차가울 것만 같은 별빛이 내리는 골목을 굽이굽이 돌아내 곁으로 올 수 있는 이 시간 바로 지금 그대 외로운 눈빛에 비춰진 내 모습 날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것 같아 그대 외로운 눈빛에 다 내게 기대해도 돼요 그대만 알 수 있죠 내가 어떤 맘으로 그댈 사랑하는지 딱 그런 눈 위로 그런 맘으로 내게로 걸어와요 저 멀리 그대가 보이죠 지금 노래는 후 후 후 어때요? 열심히 불렀습니다 잠이 좀 올 것 같아? 잘 됐다 그럼 우리 내일 보니까 오늘은 이만 먼저 자도록 합시다 잘자, 내일 봐